이렇게 열어서 아니면은 보여드릴 거예요? 제 잠그러면 보여요? 얘가 더 멋있어요. 아 꼴맹이 싫다. 어 뭐야. 저 바로. 핸드폰? 네. 아 잠깐만. 이렇게 열어서 아니면은 그냥 딱 눌렀을 때 나와. 짜자잔. 7년 전. It's my best friend's baby. It's my best friend's baby. 어디 있어요 지금? She's in America in Texas. She's so cute. And I have it. She was born while I was here. So when I get home, I get to meet her for the first time. 보여드릴까요? My love. Logan. Logan를 만나보고 싶어요. 저는 그냥 기원인데 K-STOR이 귀엽죠? 그 제가 뭐 샀는데 거기서 와가지고 뭐 이렇게 찍어놨어. 제 잠그러면 이여. 나야. 365일 다이어트 중이거든요. 전 이건데 별거 없어요. 무지개. 젤리 젤리 공젤리. 젤리 젤리. 젤리 젤리 공젤리. 나는 전 없어요. 나는 무채새. 나는 철종이에요. 철종이에요. 그 철인방울. 네. 제 철종이. 저는 그냥 달력입니다. 인스타에 나오는 달력. 달력 쳐서 매달 바꿉니다. 달력을 봐야죠. 선생님. 얘가 더 멋있어요. 여기 얘가 더 멋있어요. 철종이에요. 제 장근하면 보여요?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닌데 제가 영어를 좋아해서 어버워 타임이랑 인터내션 샌인도 있고 오백일 썸머도 있고 이건 모르겠다. 제일 재밌게 보셨어요. 여기 중에서? 어버워 타임이죠. 아주 명작이죠. 우와 다 돌아가는구나. 장난 아니다. 캐시 캐시. 유나 유나 보내주세요. 나는 뭘 잠시만요. 아 이 꼴이 매기 싫다. 전 바로 결혼사지. 야 빨리 가 빨리 가. 뽀뽀하기 1초 전. 시작 끝. 이제 삭제해. 이제 삭제해야지. 일정 꽉 채웠어요. 다Okay. 알aca. 감사합니다. 다아앗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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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стр cdj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